안녕 3학년 친구들 수학 5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수학교과서 112쪽을 펴세요. 친구들 어림하기가 무엇이었죠?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값을 대강 짐작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무게의 단위를 이용하여 물체를 어림하고 직접 재볼게요. 친구들이 무게를 어림하고 있네요. 대화 내용을 들으며 무게를 어림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교현 봉지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내가 지난 시간에 만든 1kg인 물건과 무게를 비교해보자. 귤 1개의 무게가 약 100g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귤이 모두 9개니까 약 900g쯤 되지 않을까? 맞아. 500g짜리 콩 한 봉지랑 200g짜리 고기 두 봉지. 양손에 들어보니 이것들을 모두 합친 만큼과 귤 한 봉지의 무게가 비슷했어. 따라서 약 900g 정도로 어림할 수 있지. 이처럼 무게를 어림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물건의 무게로 나누어 어림할 수 있어. 이렇게 무게를 어림하여 말할 때는 약 몇 kg, 약 몇 g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물건의 무게를 어림하고 재봅시다. 예를 들면 책가방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요? 약 2kg쯤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무게는 재보니 2kg 200g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표를 채워볼까요? 내가 오렌지 1kg을 사왔어. 한번 들어봐. 아, 1g이 이 정도 무게구나. 1g이 아니고 1kg이야. 아, 맞다. 그렇지. 1kg. 그럼 이번에는 네 책가방을 들어서 무게를 비교해봐. 음, 책가방이 확실히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럼 책가방은 1kg이 넘겠다. 음, 1kg 500g 정도? 그래, 비교해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지? 이렇게 무게를 어림하고 약 몇 kg인지? 그러니까 약으로 표현해보자. 어때? 재미있겠지? 그럼 실제로 책가방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재워볼까? 좋아. 내가 재워볼게. 음, 1kg 600g이다. 내가 거의 맞췄어. 오렌지 한 봉지랑 비교했더니 어림하기 쉬웠던 것 같아. 그래,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무게를 어림하여 말할 때는 약 몇 kg 또는 약 몇 g이라고 말하면 돼. 아, 그럼 내가 오렌지 한 봉지를 1kg 500g으로 어림했으니까 오렌지 한 봉지는 약 1kg 500g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 그래, 아주 잘했어. 그럼 이번에는 사과 한 봉지의 무게를 어림해봐. 이번에는 내가 힌트를 줄게. 사과 한 개의 무게가 약 300g이야. 사과 한 개의 무게가 약 300g이라고? 음, 그럼 쉽네. 사과가 모두 6개니까 사과 한 봉지의 무게는 약 1kg 800g일 거야. 좋아. 그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확인해볼까? 무게를 재워보니 1kg 900g이야.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어림했어. 사과 한 개의 무게를 알고 나니 어림하기 쉬웠던 것 같아. 그래, 잘했어. 사과 6개는 약 1kg 800g으로 어림했어요. 직접 재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저울이 필요해요. 저울에 올려보니 1kg 900g이었네요.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실제 무게와 가깝게 어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1kg인 물건을 이용하거나 무게를 알고 있는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귤 한 봉지의 무게를 어림해보자. 이번에도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는 눈앞에 있단다. 약 500g의 생수 한 병, 그리고 아까 약 300g이라고 했던 사과 두 개. 이걸 이용해서 어림해보는 거야. 음, 좋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게가 비슷한 것 같아. 귤 한 봉지는 약 1kg 100g이야. 좋아, 그럼 실제로 무게를 재워서 확인해보자. 우와, 1kg 150g이야. 이번에도 내가 거의 정확하게 어림했어. 생수와 사과의 무게를 묶어서 비교했더니 쉽게 어림했던 것 같아. 그래, 내가 힌트를 잘 준 것 같다. 헤헤, 잘했어. 귤 14개의 무게는 얼마쯤으로 어림할 수 있나요? 500g짜리 생수 한 병, 그리고 300g짜리 사과 두 개를 이용했어요. 물병과 사과 두 개를 넣고 양손에 비교하니 귤 한 봉지와 무게가 비슷해졌어요. 따라서 1kg 100g으로 어림할 수 있었어요. 저울로 무게를 재어보니 1kg 150g이었습니다. 무게를 알고 있는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했더니 비슷하게 어림했어요. 친구들과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물건의 무게를 어림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저울이 있다면 직접 재보세요. 다음 쪽입니다. 주변에서 무게가 2kg 800g 10g인 물건을 찾아 직접 무게를 재보세요. 전자저울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어림까지만 해보세요. 예를 들면 2kg은 책가방 800g인 물건은 실내 화가방 10g인 물건은 연필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다음 영상을 재생하세요. 함께 풀어봅시다. 10원짜리 동전의 무게는 1g일까요? 1kg일까요? 1톤일까요? 먼저 1kg은 설탕 한 봉지의 무게임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1톤은 어떨까요? 1kg짜리 설탕이 천 봉지나 있어야 1톤이 됩니다. 따라서 1톤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은 그램, 동전은 약 1g입니다. 시금치 한 단의 무게는 450g일까요? kg일까요? 450톤일까요? 시금치 한 단의 무게는 1kg보다 더 가벼워요. 따라서 무게의 단위로 kg이나 톤은 적절치 않아요. 정답은 그램, 시금치는 약 450g입니다. 강아지의 무게는 2g일까요? 2kg일까요? 2톤일까요? 먼저 2kg은 10원짜리 동전 2개의 무게임으로 너무 작아요. 2톤은 어떨까요? 1톤은 1톤 트럭 2대에 실을 수 있는 무게인데 2톤은 그 2배입니다. 따라서 2톤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은 kg. 강아지는 약 2kg입니다. 소방차의 무게는 20g일까요? 20kg일까요? 20톤일까요? 먼저 20g은 보통 귤 1개의 무게가 100g인데 소방차가 귤보다 가벼운 20g이라니 g은 적절하지 않아요. 20kg은 어떨까요? 초등학생 1학년의 무게가 보통 20kg이므로 이것도 너무 적어요. 소방차의 무게는 약 20톤. 톤이 적당합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수학익힘 82, 83쪽을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